안녕하세요 쉽다 패턴의 립밤 인사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바지 기본 원형 뜨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무진장 어려워서 99% 영상을 보신 분들이 포기를 하셨을 거에요 자 오늘은 1% 끝까지 영상을 듣고 따라해 보신 1%를 위해서 무다트 바지를 설명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이트한 바지나 이렇게 될 때는 다트가 없어요 다트가 없는데 다트가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패턴을 뜨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첫번째는 절개식 패턴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편한거고 절중식 패턴은 좀 더 경륜이 있는 분들이 뜨기 편한 패턴이 있어요 오늘은 쉽다 패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쉽게끔 가르쳐 드릴게요 자 첫번째가 바지 원형은 뜰 줄 아셔야지만 쉬워져요 자 바지 원형을 이렇게 뜨실 줄 안다라는 전자의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앞판 원형을 가지고 있으면 절개를 한번 해볼게요 절개식 패턴이기 때문에 절개를 해볼게요 다트 있는 부분서부터 해가지고 중심선을 쭉 잘라주세요 자 끝까지 자르지 말고 0.2mm 정도만 남겨놓고 자르고 다트도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선을 이렇게 하나 접어서 선을 접어놓으신 다음에 자 중심선을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절개되어 있는 패턴 절개되어 있는 패턴의 앞중심을 그대로 여기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 절개선에다 맞춰주시고 고정 밑단도 맞춰주세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고정 자 이렇게 고정해 주신 다음에 자 이쪽 부분 왼쪽 부분에 해당하는 애를 다트와 다트가 만나게끔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다트와 다트가 만나게끔 접어주시는 거예요 다트가 지금 무다트를 바지를 뜰 거기 때문에 다트와 다트를 만나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분의 허리가 나오는데 다트가 아직 반인치가 있잖아요 이 반인치를 없앨 거예요 어디서 반인치 1.5cm를 여기서 쳐줄 거예요 자 먼저 제가 이렇게 놓고 카피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원래 다트가 이렇게 있던 애를 다트 끝과 끝을 겹치기 한 다음에 요렇게 카피했더니 요런 모양이 나왔어요 자 아직까지 다트 반인치를 남아있는 아이를 앞에서 1.5cm를 앞중심에서 이렇게 쳐주세요 자 여기는 없애지는 거고요 다트가 없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해보세요 다트를 뺀 18cm 4분의 허리 둘레 4분의 허리 둘레에서 0.5cm 정도가 클 거예요 여기서 4분의 허리 둘레 플러스 0.5cm 정도가 큰게 정상이에요 요렇게 놓으시고 카피를 해볼게요 자 요렇게 되면 무다트가 된 거예요 어?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들 다트와 다트를 겹쳐주니까 다트가 없는 무다트가 됐어요 자 그런데 주머니를 하나 제가 여기 만들어 볼 거예요 주머니가 바지 옆에 바지 청바지 같은 주머니를 볼 건데 자 여기서부터 6cm 정도 떨어지고 6cm 정도 떨어지셔서 여기를 평행하게끔 요렇게 그려주시고 여기서부터 12cm 정도 여기서부터 12cm 정도 가신 다음에 올라가주시고 굴려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요렇게 굴려주세요 자 요렇게 되면 바지 모양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요렇게 놓고 0.5cm가 컸던 부분이 요만큼이 컸어요 요만큼이 큰 아이를 자 허리보다 요만큼이 커서 얘를 자 요렇게 그릴 거예요 자 요렇게 그리면 여기서부터 해서 요렇게 재고 요렇게 재보면 요기가 좀 짧아요 요기가 짧기 때문에 요렇게 올라갈 거예요 올라간 아이랑 요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자 요기랑 요렇게 됐어요 요기는 없어질 거에요 요기 부분은 없어질 거에요 요기 부분은 요기 부분은 없어질 거에요 요렇게 들어가면 무다트 앞판이 앞판이 무다트 바지가 끝났어요 자 그런데 왜 0.5cm 정도로 요렇게 없애주느냐 자 보여드릴게요 이유가 자 제가 잘라볼게요 자 요렇게 0.5cm를 제가 요기 부분을 이렇게 잘랐어요 자 이렇게 잘랐어요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바지가 이렇게 와서 얘랑 달릴 거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보통 무다트 바지는 좀 타이트한 옷에 많이 써요 그죠 그러면 0.5cm 정도가 여기 와서 4분의 허리가 여기 맞았어요 그럼 요렇게 와서 달리면 자 여기가 앞에 부분이 요렇게 뜨게 돼 있어요 요렇게 뜨게 되면 보이시나요 요렇게 볼륨감성에서 주머니에 손이 느끼기가 편해지는거죠 0.5cm 정도만 이렇게 겹쳐서 뜨면 요렇게 편안하게끔 주머니를 넣을 수 있도록 0.5cm 4분의 허리 플러스 0.5cm 정도만 해주시고 0.5cm를 요렇게 다트로 요렇게 다트로 만들어서 나중에 요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손 넣기가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시는거에요 자 요렇게 뜨면 무다트가 앞판은 됐는데 자 뒷판을 떠볼건데 뒷판은 그렇게 진짜 쉬워요 뒷판은 더 쉬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자 체크 한번 해볼게요 힙 부분을 원래 힙 부분 여기 부분을 쟀을 때 9반 정도가 나왔어요 9반 그러니까 24cm 정도가 나왔거든요 힙둘레가 24cm가 나왔어요 자 요번에 체크를 해볼게요 힙둘레를 체크했더니 20이 반이 나왔어요 여기 부분이 20이 반이 나왔어요 원래는 24가 나와야 되는데 1.5cm 정도 1.5cm 정도가 아까 겹쳐지면서 겹쳐지면서 힙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자 여기 부분이 지금 1.5cm 대략 2cm 정도가 지금 모자라고 있는거 힙둘레가 자 이 부분을 뒤쪽으로 넘기는거에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앞 뒷판을 요렇게 카피를 해볼게요 자 뒷판을 카피를 쭉 똑같이 할게요 자 뒷판을 카피를 했어요 자 힙 위치가 18cm 내린 데가 여기 힙 위치에요 힙 위치인데 여기가 24가 나오고 있어요 4분의 힙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앞판에서 아까 모자랐어요 아까 앞판에서 어 2cm 정도가 모자랐으니까 여기에 2cm를 플러스 해줄거에요 그래야지 전체 둘레가 정확하게 나오겠죠 자 2cm를 플러스를 해줬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여기도 1.5cm 자 원래는 다트가 무다트 다트가 있는 바지에서는 다트가 1개 있었는데 무다트일 때는 뒷부분에 다트가 2개를 잡는거에요 자 1인치짜리 다트가 있어요 그리고 반인치 정도짜리 1.5cm짜리 다트가 하나 더 있어서 여기서 원 여기서 1.5cm 더 플러스 해주시고 이렇게 그려만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부분은 4cm 정도가 됐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2.5cm 3등분 3등분으로 나눠가지고 다트를 앞쪽에 뒷중심쪽에 가까운 데를 2.5cm짜리 하나 여기 15cm 10cm 여기 기장 10cm로 여기는 2.5cm 하나 또 여기다가는 이렇게 이렇게 7cm 1.5cm 이렇게 잡을거에요 그 다음에 2cm 플러스한 애랑 얘랑만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자 무단트일때는 뒷부분이 다트가 두개가 생긴다라는거 그래야지 고기 자연스럽게끔 되는거에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 무릎선과 2cm 튀어나오는 애랑 연결할때 저번시간에 제가 얘기 드렸죠 여기서부터 반인치 1.5cm 정도 위를 보면서 한번 그려주시고 그리고 자를 이렇게 돌려서 얘랑 얘랑 이렇게 굴려주시고 자 요렇게 들어가지고 나머지들은 똑같이 카피해 주셔도 돼요 자 요렇게 들어가면은 무단트 바지가 끝난거에요 와우 너무 쉽죠 자 이렇게 오늘 쉽다 패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다트 절개식 패턴으로 기본 원형을 포개해서 앞에 다트를 없애주고 뒷부분에 없어진 양을 뒷부분으로 보내준다 이게 무단트 바지의 원리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여러분들도 기본 원형만 뜨실 줄 안다라고 하면은 무단트 바지를 굉장히 쉽게 뜨실 수 있을거에요 다음 시간에는 주름 바지를 한번 떠볼거에요 얘도 굉장히 쉬워요 기본 원형만 아신다라고 하면 기본 원형만 아시면 오늘처럼 절개식으로 펼쳐서 뜨기 때문에 굉장히 쉬울거에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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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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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